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혼자 입니다 기흥 호수공원 자전거 코스 인데요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첫번째 출발 지점이 있구요 두번째 출발 지점은 경희대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경희대를 관통하는 코스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포인트는 헛갈리는 부분을 마크업 해봤습니다 추후 라이딩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두번째 지점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좋아하는데요 경희대학교를 관통해서 기흥 호수공원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시게 되시면 버스 종점이 있어요 광역버스 종점 그 부분을 관통해서 약간 산길을 통해서 호수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여기가 버스 종점입니다 광역버스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로드바이크는 기흥 호수공원으로 가시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첫번째 지점에서 기흥호수공원을 순환하는 코스입니다 제가 구글러스로 제작해봤는데 좀 많이 허접하네요 이쪽 라인은 순환로 산책로이기 때문에 로드바이크는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길이 좋지 않습니다 로드바이크를 이용하신다면 반대편 자전거길 라인에만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대 합류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갈릭경이 같은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시면 저수지 방류장 하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길이 좀 평탄하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때쯤 출발했는데 해가 떨어져서 캄캄하더라구요 이쪽에는 가루등이나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둡구요 정말 무섭습니다 길을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작해봤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산책로랑 산길이 나오는데 산길로 가셔야 되요 그러면 두번째 포인트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셔서 세번째 포인트는 다육이 화원길을 지나시면 되요 옆에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로 가시면 안됩니다 쭉 내려가시면 왼쪽에 수상 골프장이 보여요 정면에는 산책로 데크가 보입니다 근데 자전거가 출입금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삥 돌아서 자전거길을 합류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구요 이렇게 쭉 가시면 하갈 교차로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순환하는 코스 그렇게 되는 코스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포인트는 얼마전에 개통되어서 하갈 교차로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사로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순환로를 따라서 가시면 첫번째 스타트 지점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길이는 10km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저의 실력으로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재밌게 라이딩을 하실려면 두번째 출발 지점 경희대를 통과하셔서 라이딩 하시면 약간의 언덕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라이딩을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봤구요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